음악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장신대 신대원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교회음악학 중에서 음악 목회를 가르치는 이상일 교수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음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음악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의 본질적인 요소인 소리, 사운드의 기원이 되십니다 장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마르인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라고 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게 어떤 소리였는지 히브리어였는지 아니 무슨 천둥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운드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소리를 내셨고 그 소리,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에 모든 소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음악을 작곡하지는 않으셨지만 인간이 음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음현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의 파동, 음파, 그리고 발성기관 성대를 비롯한 발성기관 그리고 악기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재료들을 발견하고 다듬고 개발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이죠 작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생명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자연 세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래와 코끼리처럼 큰 동물뿐만 아니라 멸치나 거미처럼 작은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거미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위키피디아로 검색해 보니까 5만 종이 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4만 8천 몇 종류였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거미의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미뿐입니까? 파리는 100만 종쯤 됩니다 개미가 아마 2만여 종? 개미, 거미, 무당벌레, 진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각각 몇 천 종류, 몇 만 종류, 십 년, 몇 십만 종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인종이 참 다양하죠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조금 다르죠 중국 사람 조금 다르고 몽골 사람 다르고 동남아 사람 다르고 또 방글라데시 인도 사람 다르고 중동 사람 다르고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도 다 다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 다르고 프랑스 사람 다르고 이태리 사람 다르고 독일 사람 다르고 동유럽 사람 다르고 영국 사람 다르고 북유럽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음악 양식도 시대별, 지역별, 문화별로 서로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도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죠 우리 찬송가만 해도 천년 넘은 노래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천년이 넘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노래도 있습니다 CCM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래도 있고 남미 노래도 있습니다 브라질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좋아하는 음악 양식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음악 양식이 다양한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는 음악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양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팅 노래만 부르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노래를 예배 시간에도 부르세요 새로운 소리와 스타일을 찾아 탐구하고 즐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소리의 정원에서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CCM만 불러야 됩니까? 가요도 들으시고 부르세요 팝송도 들으시고 재즈도 들으시고 민요도 국악도 들으시고 클래식 음악도 들으세요 다양한 음악을 즐겨보세요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창조성에는 음악적 창조성도 포함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죠 음악을 전공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모든 이에게 어느 정도의 음악적 창조성은 있습니다 아무 음악도 창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반갑습니다를 음악으로 표현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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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음절로 만들 수 있는 멜로디가 몇 종류나 될까요? 수천 종류 수만 종류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는 듣고 느끼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성과 미적인 것을 느끼는 능력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누구에게나 내리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작곡가와 비기독교인 작곡가 중 누가 더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독교인 작곡가에게 더 영감을 주셔서 더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 나름입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더 잘할까요? 이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사람 나름이죠 종교개혁가 칼뱅은 말합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없다 우리가 비신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진리, 선, 아름다움을 폄훼하는 것은 성령을 향해 조롱을 퍼붓는 것과 다름없다 칼뱅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다섯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이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된 명령입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은 인간이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면서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는 이 문화명령을 인간이 수행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명령을 알고서 수행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른 채 수행한 것입니다 이 문화명령의 처음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음악 만들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대한 순종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스스로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제 서양 음악인데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옛날부터 음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부르는 음악도 있고 자장가도 있고 응원가도 있고 행진곡도 있습니다 여덟 마디짜리 간단한 동요도 있고 내성부 여덟성부 합창곡도 있고 아주 길고 복잡한 구조의 교향곡이나 오페라도 있습니다 연주하는 데 다섯 시간 이상 걸리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의 번성과 충만함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명령의 결과입니다 제가 2009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까지 녹음된 곡이 전세계에 몇 곡이나 되는지 아세요? 백만 곡? 백억 곡 이상이 됩니다 2009년 자료에 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 다음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입니다 인간은 땅을 복종하게 해서 지배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개척하고 문화를 일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창조세계 가운데 주신 수많은 음악적 재료를 우리는 개척자와 탐험가의 정신으로 찾아내고 조합하고 개발하고 다듬어서 이 땅에서 음악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끊임없이 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명령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통치권이고 인간은 이 통치권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권의 영역에는 음악도 포함됩니다 음악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음악을 다스려야지 음악이 인간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타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타락하기 이전의 음악이 어떠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악보를 적을 수 있는 기술이나 녹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음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피조세계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타락의 영향이 음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성은 음악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성 가운데 만들어낸 음악은 새롭지 못하고 지루하거나 조잡하고 과장되어 천박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작곡되기도 하고 선율과 화성진행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사의 구조도 빈약하고 비논리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직하게 거칠이로 장식하고 진실하게 보이도록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음악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에서도 이런 질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고전적인 양식으로 작곡되었든 대중적인 양식으로 작곡되었든 음악적으로 구태의연하거나 조잡한 교회 음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음악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은 음악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음악이나 음악인을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음악이나 음악인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숭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중가요 스타를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베토벤과 같은 음악의 거장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음악인의 경우도 자칫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적 재능과 영감을 주신 것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토벤처럼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게시해 주신 음악을 일반 사람에게 전하는 중간자 위치에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즐거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 음악에서도 즐거움의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사를 무시하고 영적인 경험보다는 음악 자체가 주는 만족을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나기 위해, 기분 좋아지기 위해 찬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는 이런 경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타락은 음악의 오용을 가져왔습니다 음악을 상황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별 의미 없이 장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거나 음악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 이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한 열 번쯤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곡조의 노래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새로 작곡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계속 만들고 그 노래들도 불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새로 만든 노래만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몇백 년 전에 쓰인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또 어제 지난 주일에 부른 노래를 오늘 또 부르더라도 새로운 감격으로 부르면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쯤에 작사되고 곡조는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난 주일에 부르고 어제 부르고 오늘 또 부르더라도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사로 부른다면 그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이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음악에도 주인이시라는 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음악을 단지 전도의 수단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음악만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나누죠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타락한 곳 더러운 곳 그래서 영혼구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직업에 있어서도 성직자 다음에 의사 교사가 바람직한 직업이고 좋은 직업이고 사업가 정치가 연예인 음악가 등은 색속적인 직업의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음악을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음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타락한 음악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기독교인 사업가, 기독교인 정치가, 기독교인 연예인, 기독교인 음악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라는 말이 음악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짧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음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회 음악인의 자세와 책임을 한 세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음악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맛이 아주 다양하십니다 인간이 편식을 하죠 어떤 분은 찬송가만 좋아하고 어떤 분은 CCM 그 중에서 어느 인특 음악 어떤 분은 힐송 음악 이런 음악만 또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하의 음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원주민의 단순한 음악도 기뻐하십니다 국악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수천 년간 축적된 교회 음악의 보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 새 것들이 이 보물 창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풍성하고 귀중한 보물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새 보물이 좋다고 옛 보물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반대로 옛 보물만으로 만족해서 새 보물을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새 것과 옛 것을 이 보물 창고에서 꺼내서 회중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뿐만 아니라 지역과 음악 양식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쪽 끝을 바하의 음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찬송가 스타일 20세기 후반에 초창기 경배와 찬양 음악 스타일 해서 한쪽 끝을 CCM 중에서 헤비메탈 음악 힙합 음악이라고 한다 하면 많은 교회가 수직으로 자릅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가 스타일이 적당해 우리 교회는 잔잔한 경배와 찬양 음악 스타일 우리 교회는 20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니까 크리스찬 힙합 음악 이 스타일 이것이 적합해 수직으로 자르는데 수직으로 자르지 말고 수평으로 자라라 다양한 음악 스타일 중에서 좋은 것 우리 교회에 적합한 것을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음악이 다양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 교인이 다양한 교회의 음악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음식을 비유로 들면 회중 대부분이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만 요리해 줄 것이 아니라 영양을 생각해서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중이 한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주 한식만 줄 것이 아니라 태국 음식 아니면 양식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리가 무엇인가 개발해서 그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회중이 다양한 입맛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선정하는 사람이 특정 음악의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예배 순서에 적합하면서도 탁월한 음악을 찾으려는 자세와 그런 음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대원에 다니시면서 주로 교육부서를 맡으실 텐데 여러분의 자세, 안목,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안목에 따라 여러분이 섬기실 교회 부서의 예배 음악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다양한 노래를 알고 새로 배우고 교회에서 시도를 하면 여러분 교회의 음악이 다양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죠 여러분에게는 찬송가가 오히려 새 노래일 겁니다 이 몇백 년 된 찬송가가 여러분에게는 새 노래일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CCM에 아주 익숙하실 테니까 신대원 다니시면서 찬송가를 많이 배우세요 많이 부르세요 교회 음악인의 두 번째 자세는 창조성입니다 교회 음악에도 인간의 창조성이 현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작사자나 작곡자는 창조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빈곤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교회 음악이 많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창조적인 음악, 새로운 음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대원생 여러분은 작사나 작곡은 하지 않더라도 연주, 선곡, 또 찬송 인도에 있어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 찬양팀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연주도 해보시고 선곡도 하시고 찬송 인도도 해보세요 교회 음악인의 세 번째 자세는 종과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음악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현장은 음악인들이 자기의 솜씨를 뽐내고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성육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더욱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 굴욕적인 자리에서라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음악적인 자존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엘리트 의식 대신에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음악적 기준보다 교인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목회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음악에서도 타월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순결하셨고 완전하셨습니다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복잡한 교향곡이 아니라 민요가 되셨지만 여전히 타월하고 아름다우셨습니다 민요가 아름다운 거 아시죠? 아리랑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처럼 교회 음악도 교인들의 수준에 따라 음악 형태를 단순하고 대중적인 것으로 바꾸더라도 음악적인 질까지 수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월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음악이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진부하고 평범합니다 2류, 3류 음악을 드리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은혜로만 드리면 되지 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람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소를 바치고 누구는 양을 바치고 누구는 비둘기, 누구는 곡물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에 대한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찬송의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음악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10편, 33편에서 말씀하셨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영어로 스킬플리, 솜씨 있게 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의 탁월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헤럴드 베스트라는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과정 즉 계속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찬양대를 예로 들면 어느 찬양대나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수준에 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탁월함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주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탁월한 음악만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탁월한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 연습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음악에서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중 찬송곡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탁월함으로 노래하고 연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찬양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신대원 재학 중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세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찬양자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ws u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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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ков we we